이번 시간에는 113D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오토데스크 코리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밑에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처음에 검색란에 113D 입력하시고 엔터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3D 무료 체험판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이 사전에 옵션 사항이 처음 선택하신 분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학생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비즈니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선택하시고요. 설치와 다운로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신 후에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이콘이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한국어 미터법이 하나 있고요. 한국어 영국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어 미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한국어 미터법을 선택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13D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 만들어볼까요? 우리 Kara